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책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분들이 쓴 책입니다. 하루 5분 국민영어가의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2편입니다. 1편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2편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요. 저는 1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어책인 것만 알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2편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야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또 영어책을 살펴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걸 보니까요. 네 올해도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자각했나 봅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영어 공부 좀 하자 이렇게 결심해 놓고 6개월이 금방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또 마음을 한번 추스려야 되죠. 아 이제 다시 또 영어 공부 좀 하자.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벌써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7월이잖아요. 7월이 벌써 또 일주일이 후딱 가버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아 내가 그동안 또 뭐하고 살았나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러다가 올해 다 가겠다 이러면서 영어 공부를 또 새로 시작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또 제가 골랐던 것 같아요. 저처럼 혹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총 150개의 영어 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나온 책이기 때문에요. 151번 놓고 가는 것 없는지 확인하세요. 러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왜 1이 아니지 1번으로 시작하지 않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책의 구성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먼저 QR코드를 찍으면요. 각 장에 해당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른쪽 맨 위쪽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여기를 찍으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뒷장에 영어로 풀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한국말을 던지면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만든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영어 문장이 되어 있고 한국어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거는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김영철, 타일러, 김영철, 타일러 이 순으로 한국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고민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 하고 타일러에게 물으면 타일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고 보충을 해주죠. 그러면 김영철이 타일러 말을 듣고 이런저런 보충을 해서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하면요. 타일러가 약간의 수정을 하거나 더 좋은 표현을 골라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뒷장에 이제 완성된 영어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뒷장을 넘기면요. 앞장의 한국말에 대한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크라고 해서 김영철이 단어나 문장을 하나씩 간단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일러가 좀 더 확실하게 풀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나 줄임말 등 생활에 어울리는 표현이 많아서요.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150개의 문장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또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15문장에 관한 공부가 끝나면요. 복습하기 편이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에 지금까지 배운 15개의 한국 문장을 써놓고 바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그 뒷페이지에 이에 관한 영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왼쪽 오른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한국어 문장이 있고 딱 넘기면 바로 왼쪽에 영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앞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한국 문장을 보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김영철과 타일러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어를 완성해가는 것이라서 그 과정 그대로 읽다 보면요. 옆에서 영어 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수정해 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영어 과외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구성한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즈덤 하우스 홈페이지에서요. mp3 파일을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 점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제 생각에는요. 이 책 표지에 보면 하루 5분 국민 영어 과외라고 적혀 있죠. 하루 5분 본격 네이티브로 거듭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자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도 언뜻 하루 5분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앞뒤 한 장 읽고 암기하는데 5분이 넘어가요. 사실은요. 그냥 읽기만 하신다면 5분도 충분하겠지만요. 좀 생각하고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하다보면 5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들이셔야 돼요. 딱 5분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5분을 들여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5문장 복습하기 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만을 종이에 따로 적거나 복사를 하셔서 정말로 한 문장 딱 읽고 한 문장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루에 5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만 암기하자 하면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영어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서점에 달려가셔서 한번 또 영어책들을 살펴보시고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